뭘까요? 아 오케이 열 아닙니다 진짜? 백 아닙니다 천 그렇습니다 천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? 진짜?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야 파리가 앞발을 들고 싹싹 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오징어 냄새가 달라 아닙니다 손을 씻는 거죠 자 왜 손을 씻어요? 왜 씻으세요? 먹기 위해서 아니니까 왜? 파리가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아니라니까 측정 기둥 제인은 씻거기를 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답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발바닥을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먹을 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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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겠다 아니 아니야 양 팀 발바닥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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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발바닥을 열을 내서 좀 따뜻하게 먹으려고 아 아니 저 밥을 어구 자 자 멀리지 괜찮아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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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